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오늘 2019년 10월 여러분들 고3 전국연합폭력평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보시죠. 1번 변함없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어휘와 발음 문제 잘 아시죠?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 이것도 제가 회화에 쳤는데 회화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 중요해요. 내용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당신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인글라스 V 왔어. 좋습니다. 자 한 잔 물 주세요. V 발음인데요. V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F 발음 나오니까 좀 가고요. 해합 B가 나왔습니다. 코퍼 우니버시텟 나오는데 이 V 발음은요. 여러분들 아버지 할 땐 파터잖아요. 우니버시텟 이런 걸 노린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노우퍼가 맞을까요? 하노우퍼.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학자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노우가 있고요. 뒤에 모음이 있으면 하노우퍼잖아요. 어떤 특정한 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정답은 핀프 밖에 없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 속 낱말과 강세 위치가 다른 거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열려져 있는 이라고는 이렇게 어프넷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명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스던 같은 거 어제 라는 단어 말고는요. 이런 접두어 같은 이게 어프넷. 피피잖아요. 과거 분사하는데 이런 거 말고 혹시 명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뮤즈 아니면 게슈위스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강세가 앞에 안 들어와죠. 강세 위치를 갖다 보면 두 번째 강세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롱즈 같은 거. 비찰렌. 지불하다 맞죠? 여성이고요. 얘는 투산멘. 투산멘. 여기서 헷갈렸을 거지만 집중하시면 괜찮아요. 애왁센. 얘도 비분리전철이라고 하죠. 다자란.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이 되면 우리가 애왁센에 그러면 성인이 되잖아요. 정답은 굿앤아페틱. 굿앤아페틱.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공부했는데 굿앤아페틱 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굿앤아페틱. 시험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한 것이 거의 답이 맞다라고 한번. 이것도 시험의 트릭이에요. 여러분들. 정답 2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딱 보니까 선생님은 가구는 얘도 기본인가요? 자 우리 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냉장고 장롱의 개념은 문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투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슈랑크란 말 쓰는데 얘네들은 벌써 리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랑기. 리갈 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에랑기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무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에랑기가 들어가서 아 가벨 나왔어요. 뭐 이런 문제 나쁘진 않은데 참 응용력이 많아요.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은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외워서 또 성도 같이 외워두시면 민선생님의 트릭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다스에야피트 하면은 헤프게 써라. 그렇게 외워보세요. 공책이에요. 네. 아무도 안 외우시네요. 다스에야피트. 문방사회에서는 꼭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책이라든지 공책, 볼펜, 연필 시험에 나오잖아요. 가벨 하면 우리가 포크인데요. 여기서 여성도 상당히 복수가 중요하고 실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해 여성 복수 약해는 자켓이잖아요. 램프. 램프. 여성. 그 다음에 미탁 남성 점심 이렇게 됐습니다. 미탁 스파우스의 정답은 2번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업이 문제예요. 자 4번까지인데요.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자 답이 아닌 걸 먼저 재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기대명사네요. 상호제기대명사네요. 상호제기대명사 우리는 상호제기대명사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거 알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봤더니 자 이건 3개월인데 우리는 우리가 쓸 우리가 시골 땅덩어리 하나 샀다라는 개념이고요. 란트는 국가를 사진 못해요. 아이고 부자한가 봐. 나는 너랑 가게 될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 그는 따라서 모차트 이거 재밌어요. 자 모차트의 모를 연주하는데 아마 음악인일 것 같아요. 음악을 취미로 하시는지. 자 여기 보니까 파를 썼다면 I'm part 하면은 답이 나와요. 왜? I'm part 하면은 우리가 한 쌍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 쌍이면 복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작게 쓰면은 몇몇이라 놓고 또 걔도 복수예요. I'm part을 작게 쓰면은 몇몇이 두서넛에 독해 많이 나옵니다. 독해. 자 그 다음에 블라이트 하면은 우리가 종이를 말하는 한 종이 하나 나뭇잎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은 불빛이에요. 불빛이 뭐 그러나요? 한 줄기 불빛 그건 아닌데. 자 너랑 한 줄기 불빛을 가고 싶어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쉔크 하면 선물 완벽한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데 슈틱이란 말은 우리가 조각 편자를 짜서 음악 작품 한 편 두 편 하잖아요. 모차트의 작품을 그가 연주한다. 아인 슈틱 밑에 하면은 너랑 약간 걷고 싶었다 걷고 싶다 혐음도 나왔어요. 아인 구테스 슈틱 하면 어느 정도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사전에는 나오지 않네요. 참 재밌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인 슈틱 란트 하면은 한 밭대기 이런 거잖아요. 한 땅대기 하나라고 좀 사고 싶다.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정답은 휘어디 했는데 이런 건 약간 독일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걸 다 제외하더라도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